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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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다시 추워져도 녹아있던 곳들은 얼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이미 약간 녹은 곳들은 얼어붙기는 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군익원에 있는 인근 저수지들 빙어 낚시를 조금조금 하고 있기는 한데 이왕이면 빵빵하게 언뜻 끊은 곳이 있는 바로 이곳으로 갑니다. 네 뭐 백현지도 버려야 되고 병어지도 버리고 네이지도 탈 수가 있는지 조금은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찰나온은 이곳으로 갑니다. 군이 북부 방향에 있는 저수지 30분이 30분 정도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초과해서 가면 되는 이곳으로 가면 얼음도 좋고 빙어가 너무 잘 나와요. 1박으로 이렇게 막 1500마리를 찍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겠어요? 카톡으로 온 날짜 보이시죠? 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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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1일 빙어 빙어 이번 구정에 안내할 바로 이곳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귀찮아서 가까운 데 간다 그러면 낭패입니다. 무조건 잘 나오는 곳으로 갑니다.